안녕하세요 이걸로 이게 서대교용 이게 민어교용 서대의 민어? 네 내가 하면서 많이 주고 맘이 났는데요 민어는 하도 맛있어서 옛날에 임금님 침삼으로 벌렸던 생선입니다. 그리고 민어는 이제 여름에 토양식으로도 많이 드시는 생선이고요. 첫째는 그림맛도 마토포스에서 많이들 사가시거든요. 근데 잠깐시도 먹기도 안하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사님 감사합니다. 정원 박람회를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셔가지고 며칠은 통이 늘어나서 항상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가시가 없고 이게 가시가 정대만 있고 장가시가 없어서 어린애들도 많이 써서 먹는 생선입니다.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걸 네. 서장이라고. 서장이라고. 네. 네. 그럼 가시하면 어떻게 한가요? 네. 저는 서장이라고 할 때 진짜 처음 봐요. 네. 네. 눈이 여기 아픈 곳이 보이네요. 네. 가상이처럼. 눈이 위로 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을 찾아보잖아요. 네. 그런데 바다 깊은 곳은 아니고요. 이게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바다 수심이 약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심이 깊은 곳은 이제 결국 이런 생선이 되죠. 동해안이. 네.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수심이 약기 때문에 민어라든지 서대는 수심이 약해지만 네. 네. 아무튼 재밌어요. 눈이 딱 위로 붙어있지 재밌잖아. 어? 아 재밌습니다. 눈이 두 개 있습니다. 네. 눈이 너무 짧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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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네. 네. 왜? 어머니 이게 selang이죠? 실 lasas. 시래기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해요. 시래기. 제가요. 시래기를 너무 좋아해요. 시래기. 그래. 이거 좀 주시고요. 이거 시래기예요? 응. 여기다 좀 같이 하면 되겠네. 여기다 같이 넣어서 하면 되겠네. 시래기도 제가 다 사갈게요. 이거 또 시래기. 시래기는 다 사갑니다. 제가. 많이 많이 갈아 갈게요. 오늘 시래기는 다 품절입니다. 오늘 어머니 품절이에요. 시래기는. 어머니 또 뭐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토란이에요? 토란. 토란. 보살이. 보살이. 오라. 고등페이지도 사고. 오등페이지도 사고. 모등페이지. 고등페이지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제가. 제가. 갈게요. 아르다. 고객님. 저 주세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다 맛있지. 안 보고. 어머니 요거는 어떤 거에요? 요거. 으물. 네? 으물. 부추 아니에요? 부추? 부추죠? 응 이거는 군대 떡을 먹어도 되잖아 군대 떡 다 죽여봐 다 죽여봐 응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하구요? 초보사할게요 요즘주에 어쩌세요? 요즘요? 너무 안좋아서 변경안이 안좋아요? 아휴 어떡하지? 사람들이 잘 안하고 큰일났네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많이 앞으로 많이 타실 수 있도록 저희 서울 가서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멸치가 어떤게좀 좋아요? 요정도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러면 요거를 볶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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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볶음용 네 멸치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 9천 찍어 먹으라고 네 요정도 찍으면 돼 이게 용도가 좀 다양하게 되세요? 네 국물용 멸치도 아니니까 국물용 멸치도 다행이다 저쪽으로 저거요? 네 맨 끝에 저희 귤율용은 좋아요? 네네 뒷풀용이라고 뒷풀용 숙체에 물 넣고 끓여놓으면 아주 쉬운거 같아요 야 이거 저거 너무 특이하네 네 저거는 밴댕이라고 뒷풀이 뒷풀이 네 그러면은 저기요? 저거 짧은 박스 주시구요 네 물고 한 다섯 박스 주시구요 네 몇 박스? 다섯 박스 그냥 싸들 봉지에 싸드릴게요 아 이따가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만 하시면 돼요 저희 가사 바로 이제 볶아서 먹을거 나눠서 해가지고요 네 저는 아니 저는 이렇게 큰브라이트는 처음 봐요 그니까 그게 국물이라고 그니까 음식말을 좀 못해가지고 식당이 있는데 맛있어요 이게 맛있을까 하죠 국물 내서 네 이거보다 음식 국물 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건 가서 제가 직접 국물을 해 놓고 아 아니요 물 넣고 물어 내면 물어 내면 물어 내면 물어 내면 아주 기가 막힌거에요 알겠습니다 무시살 해 놓은거도 없어요 네 무시살 무시살? 무시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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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5개하고 여기다가 얼마인가요? 5개하면 10만원 12만원 5개 2만원에다가 13만원 13만원 13만원? 13만 5천원 정확하게 계산해 맞습니다 2만 5천원 22천원 10만원 5개이면 10만원 이니까 그럼 뭐 할인도 좀 해드리고 네? 아이 요즘 할인도 됐습니다 13만 5천원 15,000원 내드려 됐습니다 내드려 아니 괜찮네 받으십시오 아니 제가 더 많이 사줘야 되는데 됐습니다 아니 아니 이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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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